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 지금 밖에는 태풍경보,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모두 태풍으로부터 큰 피해가 없으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전원주택을 부동산으로부터 좋은 매물을 추천받는 다섯 가지 질문과 대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영상에서는 전원주택 답사와 관련된 주의사항과 요령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또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정리한 내용을 다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주의를 놓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원주택 답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전원주택의 답사에서 주의사항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전원주택의 매물은 부동산이라고 모두 다 잘 알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전원주택 매물 역시 부동산들이 메인 부동산과 그 물건을 공유하는 이제 공유 매물물로써 부동산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공유 매물로써 연결된 부동산은 답사하시는 시청자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집을 처음 가거나 집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을 부동산이 다 잘 소개해주고 알려준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시청자분들께서 꼼꼼히 살피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매물에 대한 정보와 어떤 선택에 관한 느낌을 잘 캐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은 전원주택은 땅과 집을 같이 보는 거다 제가 제 채널에서 몇 번을 강조드렸지만 이 전원주택은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이 가장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 집을 보고 집만 보고 들어가고 집 내부만 보고 판단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의 전원생활은 그 땅이 있는 입지와 그리고 땅이 안전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발전성이 있는가가 전체적인 시세와 미래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론 주택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라면 저는 땅을 60 이상 또는 70% 이상까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땅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전원주택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을 보는 눈을 답사를 가시기 전에 공부를 하시고 땅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큰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성과 감성을 모두 활용한 답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성적인 답사는 이 집에 살고 싶다 이 땅에 살고 싶다 이곳에서 힐링을 하며 행복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열어두시고 답사를 하시라는 부분이고요 이성적인 부분은 무엇보다도 안전한 곳인가 그리고 중대하자가 없는 곳인가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전원주택은 특성상 유지보수와 이런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지 공사나 돌이킬 수 없는 하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안전과 중대하자 여부를 체크하시고요 감성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곳인가 살고 싶은 곳인가를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답사는 꼭 배우자와 그리고 결정권자와 함께 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 답사라는 기회는 물론 마음에 들면 몇 번이고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워낙 여러 곳을 먼 거리를 다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볼 때 꼼꼼히 보고 꼼꼼히 보는 것도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분 또 배우자 그리고 같이 사실 분이 함께 보면 무엇보다 좋습니다 또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답사는 항상 제 아내와 같이 다녔고요 그 부분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답사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기를 권유 드리고요 그 프로세스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짝 프로세스를 띄워놓을 수도 띄워놓았는데요 프로세스는 도착 전 매물 주택의 도착 전 그리고 도착 후 그 다음에 주택 내부 주택 외부 그리고 복귀 부동산으로의 복귀 이렇게 다섯 가지 스텝으로 나눠놨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로 정리해 놓은 부분도 제가 영상 말미에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전원주택 답사에서 다섯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경험하고 직접 행한 답사 프로세스 다섯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착 전입니다 이 부동산 답사는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 또는 실장님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동차에 오르다 보면 그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중요한 과정을 다 빼먹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에 도착하기 전부터 항상 프로세스를 갖추고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차에 올라타서 매물까지 갈 때는 매물까지 걸리는 대략적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 다음에 창밖을 보고 내가 운전자의 관점에서 도로의 폭은 좁은지 넓은지 그 다음에 제가 사진에도 띄웠지만 이런 물난리나 폭으로 인한 홍수로 교량이나 낮은 도로 부분이 침수가 돼서 고립이 될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차로 가면서 도로의 경사는 어느 정도인지 꼭 매물까지 가시면서 도착 전에 이 부분은 중요하게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도착 후의 프로세스인데요 도착을 하시면 바로 주택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차를 세운 곳에서부터 땅의 기운, 지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광, 조망, 그리고 햇빛의 양은 적절하게 반듯하게 고루 잘 비추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나무나 개천, 그리고 습한 곳으로부터 어떤 습의 기운이나 또는 벌레나 이런 부분들이 침투를 잘 할 그럴 약간 음기의 땅은 아닌지 그리고 집 주변에 뭐 10채든 20채든 적정수의 전원주택들이 외롭지 않게 있으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만한 이격거리들을 띄고서 주택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단아하게 잘 들어서 있는 마을인지 그 부분은 도착 후에 내려서 두 번째로 봐야 될 스텝이며 거기서 땅이 올바른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변을 돌아보면서 한번 느끼시고 집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텝 세 번째고요 마당을 보셔도 되고 집을 보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주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집을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을 들어갈 때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주택의 외벽 상태가 갈라짐이나 깨짐이나 또는 어떤 누수의 흔적이나 흰색일 경우에는 그런 곰팡이나 어떤 관리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는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감성적으로 봤을 때 구조나 인테리어나 어떤 배치나 동선이 아 여기 사는 데 이상이 없겠다 또는 조금만 수리하면 살 수 있겠다 이런 만족감이 드는지 아 방 크기, 방의 개수, 배치 마음에 드는지 그 부분은 감성적으로 살펴 주시고요 이성적으로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중대하자 중에서도 특히 누수에 대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많은 집을 답사 다닐 때 유독 비오는 날 갈 때가 많았는데요 비오는 날 심지어 집 아닌데도 물그릇에 빗방울 떨어지는 거를 빗물 떨어지는 걸 받는 거를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세입자였기 때문에 과감 없이 보여준 측면도 있지만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수 여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누수는 특히 베란다와 연결된 부분 기본적으로는 벽과 벽, 벽과 천장이 만나는 이 모서리에 대한 부분을 잘 보셔서 모서리에 물얼룩이나 벽지우름이나 들뜸이나 아니면 쪽도배를 조그맣게 새로 바른 흔적이 있는지 의심이 될 때는 누수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전원주택에 베란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란다가 있다면 그 베란다 주변 위에 천장 모서리 부분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란다가 가장 전원주택에서는 누수에 취약한 부분 중에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베란다와 발코니를 헷갈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베란다는 2층에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 발 밑에 생활공간이 실내로 있으면 베란다고요 실내가 아니라 밖이라든지 데크라든지 마당이라든지에 튀어나와 있는 제가 이제 그림을 올렸는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발코니가 되겠습니다 특히 베란다가 누수에 취약하니 베란다에 연관된 1층 부분은 한 번 더 유의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가장 방의 끝쪽 또는 화장실의 끝쪽 그래서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또는 북박이장의 안쪽이라든지 문을 열고 봤을 때 물론 주인이 있으면 좀 어렵겠지만 주인이 없는 집이라고 하면 그 안을 봤을 때 나무에 습기가 있다든지 썩었다든지 또는 물기가 손에 잡히면 거의 100% 누수에 또는 앞으로 곰팡이로 고생할 수 있는 집이니 그런 집도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층에서 봐야 될 부분은 거실인데요 거실에서 주위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 불을 켜지 않더라도 거실에 충분한 최강을 담보하고 있는지 거실이 어두운 집은요 굉장히 분위기가 어둡고 전원생활 자체가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햇빛이 거실로 불을 켜지 않아도 환하게 잘 비추는 집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거실에서 밖을 봤을 때 밖에 길에 있는 사람이나 자동차나 집 밖에 있는 사람이 거실 안을 너무 쉽게 다른 집에서 볼 수 있으면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느낌에 항상 커튼을 치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거실에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은 전원생활의 주방은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음식을 사 먹는 것보다 해먹는 빈도가 두 배, 세 배 이상 늘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방의 넓이나 편안함 등 동선 등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환기입니다 주방이 창이 없는 집도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힘드니까 주방의 창 그리고 뒤로 창 환기가 잘 돌아가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1층에서 유익하게 봐야 될 부분은 창호입니다 창틀 하고 창인데요 이 창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난방을 유지하고 또 하나는 밖의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창호만큼은 좀 비싼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는 전원주택을 권유 드리고 싶고요 시스템 창호 중에서도 3중창 또는 2중 4중창 4중창 이런 좋은 제품들 1군 창호를 쓴 KCC LG 2건 창호 등 이런 좋은 브랜드 있는 창호를 쓴 곳을 선택하시라고 말하고 싶고요 창호의 유리창이 몇 겹인지 보는 부분 제가 이 옆에 올렸지만 이렇게 라이터를 비춰보면 그 라이터 불빛이 몇 개인지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답사 때 라이터 담배 안 피우셔더라도 라이터 하나 정도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창호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 창호 자체는 좋은데 이 창호의 창틀에 결로나 어떤 틈이나 부실 시공의 흔적은 없는지 그 부분도 꼭 보셔야 됩니다 결국 창호 시스템 창호가 문제되는 경우보다도 그 창호의 창틀에서 어떤 작업자의 작업 미숙으로 물방울이 매치거나 위에서 물방울이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곰팡이가 쓴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창호의 창틀 주변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층을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엔 2층을 올라갈 텐데요 2층이 있다면 2층은 계단을 통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 계단을 봐야 되는데 계단에서 저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하나는 계단 스텝 이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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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텝 폭이 일정한다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원래 계단은 폭이 일정해야 되는데요 일부 그 작업에 문제가 있거나 약간 부실하게 시공한 곳은 계단을 막 만들어서 계단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 간격이 일정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지 하나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단을 밟고 올라갈 때 조금 세게 밟아서 이음이나 어떤 계단의 움직임이나 집 전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이 계단에서 느껴지지는 않는지 왜냐하면 계단은 1층과 2층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계단을 밟아보면 집의 솔리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을 올라가면 2층도 역시 지붕이 위에 있는데 누수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천장 누수를 특히 이 지붕이 이런 삼각형이나 어떤 이런 박공 형태가 아니라 평면한 보통 모던한 스타일이라고 해서 위가 이렇게 평면 슬라브 형태로 일직선으로 돼 있는 집은 빗물이 고이고 구배나 이런 기울기를 주지 않았을 때 고임이 바로 틈으로 스며들어서 2층 천장에 우수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2층 천장도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또 화장실 가서 전원주택은 물 수압이 고르지 않은 부분도 많으므로 2층의 수압은 적절하게 잘 물이 나오는지도 살펴보시고 화장실 변기물 내림 기본이죠 하시면 그게 문제가 없는 집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밖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텝 4고요 사실은 1, 2, 3에서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답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고 더 볼 부분이 발생을 하면 이제 스텝 4 마당과 담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안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마당에서는 보통 많은 집들이 데크가 집 앞으로 나무 데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간은 땅과 집을 연결해주는 공간이기도 하면서도 또 어떤 벌레나 또는 여러 부분에서 바베큐도 구워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아주 멋진 공간인데요 어떤지 분이 데크가 집안이 치마가 발생해서 데크가 기울어진 곳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놓치지 마시고요 꼭 데크가 잘 수평에 맞게 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당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또 중요한 점이 하나는 배수로의 수가 적절하게 물이 저는 비올 때 많이 간 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배수로가 물 빠짐과 그리고 어떤 물고임이 없게끔 적정수가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잘 개수랑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참고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앞마당에만 배수로가 5개가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마당이 좀 큰 편이긴 하지만 그렇게 배수로가 많아서 물이 잘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옹벽의 안전 축대의 안전 여부를 꼭 체크하십시오 보통 전원주택은 이 절개면에 집을 안치다 보니까 집 밑으로도 옹벽이 있고 집 뒷면으로도 이렇게 옹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옹벽이 있는 사이에 이 사이에 집이 있고 옹벽 옹벽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구조들이 많은데요 이 옹벽을 보통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은 이 흙을 보강토 블럭이라는 이런 약간 블럭같이 생긴 거를 벌집처럼 이어가지고 쌓은 토목 공사를 한 부분을 많이 보실 겁니다 제가 사진에도 올릴 건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안에 배수가 잘못된다든지 뭔가 공사가 잘못되면 내부압이 커지면서 이 옹벽의 보강토 블럭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또는 깨지거나 아니면은 제일 위험하기도 한데 면이 고라야 되는데 배부름 현상이 안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저거 왜 면이 이렇게 고르지가 않고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데가 있거든요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집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일단 땅에 대한 공사를 크게 하고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고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들어가시던지 그래야 되는 거고요 특히 그 부분이 우리 집이 아닌 땅 윗집 땅이 윗집에서 그 땅 넓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과격하게 깎았는데 그 윗집 땅의 보강토 블럭인 부분을 봤더니 뭐 집안 치마가 생겨서 위가 갈라지면서 깨진다든지 아니면은 압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피해가 밑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보고 있는 집으로 오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마당에서는 최근에 이제 산사태에 관련된 경각심도 굉장히 많고 피해도 많았는데요 이런 과도한 산깎임과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산사태에 위험이 있는 요소는 항시 항상 불안하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하시는 거를 일단 권유를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집을 봤는데 다 괜찮아요 지세도 괜찮고 땅의 기운도 괜찮은데 집에 옆이나 앞이 공터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얘기 드리면 거기도 집터예요 근데 임자가 없는 땅은 없죠 누군가는 들어오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땅 지금은 너무 좋은 집인데 그 빈 땅에 어떤 집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집 마당에 어떤 채광이라든지 앞에 조망과 경관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생활 불편적 프라이버시적인 이런 요소들이 다 침해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보다 보면 내 집 하나가 너무 진짜 뭐 에델바이스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집처럼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땅들이 있는데 땅은 다 임자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 땅에 집들이 다 들어섰을 때 내 집은 과연 어떤 집에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인가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이제 집이 아니죠 이제 다 보고 나면 부동산으로 복귀를 하는데요 부동산에 복귀를 하시고 나면 스텝 5 다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정말 마음에 들면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집 주변에 축사 돈사 또는 어떤 인체에 유해한 공장 이런 혐오시설이 있지는 않은지 있을 예정인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반경 5km 이 내부에 대해서는 꼭 부동산에서 넓은 식경과 지도를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포사격장이나 또는 군훈련장이나 비행장이나 이런 부분들 역시 원거리 소음을 밤에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분하게 부동산에서 여쭤보고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 가격을 얼마까지 절충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추가로 몇 번 다음에 또 한 번 답사를 와보고 싶다든지 그런 애프터 후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전환주택 답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 에 대해서 주의사항과 요령에 대한 부분을 스텝 5가지 주의사항 5가지 이렇게 도합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제가 답사를 하면서 정말 이 부분을 항상 지금 체크리스트를 제가 올려놓는데 이런 체크리스트에서 빠지지 않고 체크해 가면서 지금의 우리 집을 정말 많은 집을 보러 다녔다가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해주지도 않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시간 중에 쫓겨서 막 보기도 하지만 자동차도 시승을 하고 타는데 차보다 10배 이상 비싼 집은 시승을 해볼 수 없기 때문에 답사에서 정말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라리전원생활의 답사의 모든 것 답사의 요령과 주의사항표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라리전원생활의 양평대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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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겠습니까?